전북 지역에 대한 은행권의 재투자가 타 시도와 비교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국내 은행권의 지난해 수신대비 여신 비율인 예대율이 전북의 경우 80.5%에 그쳐 비수도권 평균인 131%에 크게 못 미치고 조사 대상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은행으로 들어오는 돈에 비해 지역 기업이나 가게에 투자되는 돈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입니다.